오사카 남바역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는 법 총정리 오사카 남바역에서 가는 건 정보가 많이 없어서 검색해도 안 나오고 저는 지나가는 일본인의 도움을 많이 받고 갔어요 여러분은 이 영상 보고 한 번에 확인하고 가세요 일본어로 해놔 두 번째 거 아들레이 거기서 빨간색에다가 370 이게 니시쿠조 가는 거야 니시쿠조 가서 제이할 건 따로 끌으면 돼 아 아 아 이런 모양 아까처럼 이모양 스킷을 끊고 에이 봉이로 가면 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돌패미시랬다 안녕하세요 29도역에서 출구 쪽으로 내려가서 제이아티켓을 해봐야해요 제이아티켓을 해봐야해요 제이아티켓을 해봐야해요 제이아티켓을 해봐야해요 제이아티켓을 해봐야해요 제이아티켓을 해봐야해요 내려와요 장소드에 따라 blaming 메뉴는 없어 제이아티켓 제이아티텍 제이아티켓 아, 제이아티켓은 대표다 이니버셜시티는 160인이라고 옆에 써있어요 이거를 끊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 시베스터로 만들어졌어요 평범 평범 그 서치 서치에서 유니버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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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인육실 오 다 되어있어 1행정도 돌아볼까? 유니버셜 이거 찍고 한 번에 가서 유니버셜 시티로 내리면 됩니다 여기 써있어 유니버셜 시티 플랫폼 3 여기 유니버셜 시티 플랫폼 유니버셜 시티 여기 올라오면 이렇게 3,4 유니버셜 시티 여기 주의가 여기 3번 유니버셜 시티라고 바로 붙여있어서 찾기 쉬울 것 같아요 이쪽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바로 유니버셜이네 우와 대박이야 quarter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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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니버셜 공격 공격